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안보와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행동이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관보회의 NSC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전술 핵탄두 공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다양한 핵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야망을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평양에서 북한 정권과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바람은 변하지 않았다며 거듭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 공중폭발 시험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정례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는데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물론 북한은 아직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위뉴스 함재하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은 변함이 없고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8일 상원군사위원회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심의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공격이 있을 경우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군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70년간 그랬듯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미한 국방장관이 당시 성명에서 사드포대가 성주의 캠프캐럴에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사드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정상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4일 성주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돼 전기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방부에 따르면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이 마무리돼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기구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 보고서를 통해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감내해야 했던 아픔을 증언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8일 공개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범죄를 다룬 보고서,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6년에 걸쳐 북한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주민을 비롯해 미성환 국군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 제일 북성환인 피해자, 납치 외국인 등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80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가운데 다수는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 등에 구금된 뒤 연락두절 상태로 고문을 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직결채용을 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 빈곤과 차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군포로 자리에 대한 학대는 말로 다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전학하니까 직업이나 선택은 더 우선 없습니다. 국군포로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 청강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환도 안 되고 생사 확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산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또는 국가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취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납취와 강제 실종은 국가 권력 강화 목적이라며 따라서 인권을 평화 안보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잉된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보편적 관악권 원칙 등을 활용해 각국이 국내법원 또는 국제재판소에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볼커트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영상 담화를 통해 강제 실종은 끔찍한 인권 침해이자 재앙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이번 보고서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지속되는 고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도발적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8일에 속게 된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각국의 발언에 반박권을 사용하면서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해 미국의 도발적 분사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대표는 팩트, 즉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다자주의를 촉진하려는 우리의 집단적 열망을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와 억지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런 방어적 조치는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2차 반박권을 요청해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위주의 훈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라며 공개한 화산-31은 과거에 공개했던 핵탄두와 달리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직경 40cm가량의 작은 크기로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리하이노는 전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28일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지난 2016년 디스코볼로 불렸던 북한의 첫 핵탄두와 비교하면 이번 것은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진 속 김정은의 신체를 기준으로 볼 때 화산-31은 단거리 탄두 미사일과 수중 드론 심지어 최근 몇 주간 북한이 시험한 전략적 순항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화산-31은 직경이 40cm 정도로 보인다며 이것은 북한의 초기 탄두 직경이 80cm에서 이후 60cm보다 작아진 것으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활용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은 암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비호의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